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흔히 주걱턱 이라고 표현이 되는 아래턱 나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한 얼굴형의 경우 중압면 이렇게 꺼진 오목한 접시형 얼굴이 많기 때문에 양악수술을 하지 않고도 교정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래턱이 약간 나와 있고 입도 약간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걱턱처럼 아랫니가 나온 것은 아니라서 그런지 치과에서는 부정교합이 심하지 않다고 교정 권유도 안 해줄 정도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턱 돌출보다 중압만부가 꺼져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앞볼에 필러를 권하여 한 상태인데 그 뒤로 코 옆 귀족 부위가 더 꺼져 보여서 고민입니다 주주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우선 전택궁이 수려하니 높아서 눈을 개슴칠해 덜 뜬 듯 합니다만 한결 여유가 있어 보이며 하관의 턱 라인은 엣지가 있어서 각을 딱딱 잡아주고 있는 얼굴입니다 이러한 얼굴에서 사각턱을 친다고 한다면 깊었던 중압면부의 얼굴 깊이가 턱이 잘려나간 것만큼 얕아지게 돼요 이 중압면부의 깊이가 얕아져서 일명 개턱 부작용이 날 확률이 높은 얼굴이므로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얼굴 면 분석을 해보면 아래턱 나옴으로 인해 하안면부 얼굴 면이 귀에서부터 가장 거리가 멀게 있으며 중압면부는 귀 구멍에서부터 가깝게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하안면부가 돌출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분이 앞볼 필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앞볼이 튀어 올라오면서 코 옆 팔자주름은 상대적으로 더 꺼져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코 옆 팔자주름 피부 아래에는 이렇게 상악골뼈에서부터 팔자주름 피부까지 낚시줄과 같이 질긴 유지인대가 붙어 있어서 왼간에서는 부풀어 오르지 않는 부위이므로 중압면부에서는 광대살이라던가 앞볼살 부분은 절대 융기되어서는 안되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얼굴 해부학은 흡사 오리털 파카의 누비오처럼 박음질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군대 군대에 있어서 필러를 골고루 주입한다고 하여도 박음질이 되어 있는 빨간 화살표 부분의 팔자주름에는 남아있지 못하고 하늘색 화살표의 앞볼살로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래턱 나옴 하관 돌출된 얼굴면에서 중안부 윤기술은 앞광대나 앞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팔자 꺼짐 코 밑 꺼짐을 귀족 수술로 올리고 코바닥이 윤기되게 되면 코가 퍼지고 코끝이 낮아짐으로 귀족이 5mm 윤기되었다고 한다면 코끝은 5에서 7mm가 솟아오르게 하여 코끝과 귀족이 전방 이동시키고 연예인 비순각도를 만들면서 아래턱 나온 얼굴형에서 하관이 덜 부각이 되는 얼굴 비율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관 축소 효과를 내는 수술이 바로 무용인중축소 귀족수술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례자분은 얼굴이 이렇게 오목한 접시형의 아래턱 나옴으로 오셨는데요 위치와 아래치아의 교합이 정상적이므로 굳이 양악수술을 할 필요는 없으셨고요 평평하게 꺼져있는 중안면부를 윤기시키면 하안면부가 들어가 보이게 되는데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유지인대가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있어서 잘 올라오지 않는 귀족 팔자주름을 윤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귀족지방이식과 더불어 연예인 비순각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하관 축소 효과를 내면서 한결 어려보이는 얼굴 비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